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성성 부르라고 은압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이겨내래 오라라 당황치한 바라라 죄인은 자금을 잃어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지 않아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하고 너들은 죄 아려라 돌아오라 당황치한 바라라 죄인은 자금을 잃어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니 영원한 집이서 괴만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당황치한 바라라 죄인은 자금을 잃어라 주 예수 앞에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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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